안녕하십니까 태야 태야 오늘은 태일 따라하기 2탄 따라하기에요 우와 구독해주세요 빵빵 많은 언니 오빠들이 태일을 따라해주셨어요 댓글로 남겨주고 태일 따라하기 한번 보시죠 태일 따라하기 2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야 태야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태 태야 안녕하십니까 태야 안녕하십니까 태야 태야 오늘은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Geoff 떡 콕 powerful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